치킨집 등의 닭을 판매하고 있다는 이 업체 그런데 닭 비닐에 붙은 스티커가 눈에 띕니다 B급 닭이라는 스티커가 붙여진 비닐을 열자 상처가 나 있거나 한눈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닭들이 눈에 띕니다 멍게라는 스티커가 붙여진 닭 가까이서 살펴보니 멍이 든 닭들입니다 멍게가 삐끗닭이에요? 닭을 절단하는 업체 관계자 멍이 아주 선명하게 도드라진 닭도 역시 절단해 치킨집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닭과 B급 닭을 비교하자 상태는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 업체에서 닭을 받아쓰는 곳은 어디일까?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인간의 한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노릇노릇 맛있어 보이는 치킨 바구니 한가득 담겨 양도 푸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어떤 닭을 쓰고 있다고 말할까? 혹시 이 치킨집은 자신의 B급 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? B급 닭의 정확한 상태는 어떨까? 우리는 이 도매업체에서 B급 닭을 구입해 전문가에게 보여줬습니다 B급 닭이 식용으로 판매될 경우 아무런 영향은 없는 걸까요? 값이 왜 그렇게 싸지 아십니까? 이런 장난질을 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닭 가공업체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우리는 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유통기한을 보니 2012년 5월까지입니다 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 지난 닭을 냉동에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닭 손질 과정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곳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을 B급 닭과 함께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생닭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